안녕하세요. 이투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3 친구들이 연간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시기별로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굴 팁들을 알려주고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조교진들 중에 가장 파워재인 소현 조교랑 상준 조교와 함께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인사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준 조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현 조교입니다. 아이들이 고3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텐데 언제 뭘 공부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연간 학습 계획표 양식을 자료실에 함께 올려둘 테니까 자료를 받아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현이랑 상준이는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재수하는 동안에 연간 계획표를 시기별로 구획을 해서 쓰는 걸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1월부터 4월에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계획을 짜놓고 그다음에 5월부터 8월은 엔제를 풀고 9월부터 10월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고 11월부터 수능까지는 실무와 기출을 다시 병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왜 크게 크게 구획을 한 이유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너무 조급해지고 또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지 못한 상태로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최대한 러프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준 조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연간 계획을 짤 때 너무 자세하게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3월 말까지는 최대한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기출 분석을 진행하면서 단권화 노트를 작성을 했고요. 6월 말까지는 조금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내가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의 대처법이나 뭔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항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할 때의 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을 스스로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말까지는 N제 문항 풀이하고 실전모의고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11월 수능 직전에는 그 해에 나온 6구평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연계교제 정리랑 단권화 노트 복습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목마다 실질적인 성취율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실 때에도 너무 타이트한 일정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틀을 정하는 정도로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 조교님들 둘 다 큰 뼈대를 하나 먼저 세워놓고 나서 본인의 지금 성취도에 맞춰서 뭔가 더 추가적인 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3월 학평이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을 치게 될 텐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3월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교님들은 어떤 식으로 3월 대비를 또 준비를 했는지 학습법에 대해서 한 명씩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3 처음 올라갔을 때 보통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겁을 엄청 많이 줘서 이제 3월 학평 전까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3월 학평이 수능이다 생각하면서 뭐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학평을 받는데 현역 때는 그 결과 뭔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된 거라 원하는 성적도 안 나오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아서 재수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3월 학평에 목을 매면서 공부하기보다는 1, 2월에 내가 계획했던 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공부했는지를 3월 학평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또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는 다시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3월 학평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3월 5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좀 제가 배운 부분 중에서 개념이 좀 붕 떠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문항풀이에서 내가 특히 더 어려워하는 유형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학교를 다니면 학교 일정이랑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방학 기간에 비해서 수능 공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적다 보니까 매 시간 집중도를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썼던 걸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이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를 퍼센트로 직접 매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습 계획 정비하기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수업 전후에 주어지는 자습 시간에는 내가 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는 수능 특강 수업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셀프 집중도 체크 노트의 양식은 자료실에 사용법 안내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우리 조교님들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3월 합형에 사실 목을 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수능의 성적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쌤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1년을 또 겪어봤지만 3월 모평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에 집착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조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했던 학습 목표가 있을 거니까 그 목표를 내가 제대로 성취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학습들을 점검하고 자기 객관화를 한 다음에 자기가 좀 약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정리 안 된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소연 조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단고나 노트 같은 거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수업 때 워낙 이제 제 공부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제 공부 스타일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조교님들은 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본인들만의 공부 비법을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공부 방법 말고 여러분들의 나만의 공부 방법 공부 비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겨울 방학 기간부터 단거나 노트를 썼는데요. 이게 단순히 뭔가 개념을 예쁘게 정리하려고 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개념을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기본 개념을 위주로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뒤에 자료 같은 것들도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출제됐던 부분이라던가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헷갈려 했는지 이런 걸 위주로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 후에 실전 개념이 추가되거나 뭔가 기억해둘만한 좋은 풀이 키가 있다면 그런 것도 모아서 같이 정리를 해두었어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방법인데 항상 수업 시간마다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꼭 알아야 하고 어떤 내용을 너희들이 이전까지 배웠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지 확인을 하고 내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해서 3월 모평 이후에 있는 중간고사라던가 5월에 있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으로 말씀드리면 매달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틀렸던 문제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붙여서 이제 여기다가 왜 틀렸고 내가 여기서 뭘 체크했어야 되는데 어떤 걸 놓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막판에 실무 기간이 되면은 모든 시험마다 그걸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틀린 문제나 나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다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발상이라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뭘 얻었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노트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교재에서도 제가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손필기에 있는 그 풀이와 비교를 하고 거기에 발상에 대해서 항상 정리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본인들만의 공부 비법들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뭐든지 다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만의 스타일 그리고 또 우리 조교님들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각각 학생들이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 스타일에 맞도록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라는 것들을 학생들도 알아가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제가 또 인강 강사니까 인강 활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또 우리 소연 조교님은 이제 인강을 직접 들었던 제 형강을 듣는 게 아닌 인강으로 들으셔서 이제 저의 조교가 되셨고요. 우리 이제 성연 조교님은 이제 제 형강을 들은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또 인강을 활용하면 또 좋을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강의 장점이 내 속도에 맞게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쌤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일단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을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던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의를 돌려들으면서 완전히 내 걸로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앞두고는 쌤이 이제 올려주시는 손필기 자료를 같이 펼쳐놓고 내가 어려워하는 파트를 다시 들으면서 뭔가 실전 개념을 스스로 손으로 정리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종반에서 동한쌤 현강을 듣게 되었었는데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쉬는 시간이나 이제 질당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들고 가서 궁금증 같은 걸 해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복습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체화시키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많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사실 제 수업이 막 엄청 쉬운 수업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몇 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만 들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최소 3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들 경험해봤겠지만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세 번째 볼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계속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돌려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만 그냥 보고 띡! 어? 나 완강! 끝! 이것보다는 내가 한 번 돌리고 나서 다시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뭐일까?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안 보고 스스로 한 번 풀어보다가 어? 쌤은 어떻게 풀었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본인의 공부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제 커리에 대해서 자랑은 하지만 또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교님들이 제 수업을 직접 다 들으셨으니까 제 수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다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가장 도움이 됐던 쌤커리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되었던 쌤커리는 알고리즘 강좌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수능 라이브였던 강좌가 올해부터 알고리즘으로 바뀌어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그 개념을 뭔가 온전히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개념이랑 기출문항 풀이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니까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뭔가 다른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복습을 할 수 있는 약간 수학의 고향? 그런 강의였던 것 같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개념을 뭔가 낱장으로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그거를 다시 단권화 노트에 정리를 해서 그걸 수능날에도 다시 열심히 봤던 터라서 저한테는 가장 의미가 큰 강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7월 정도부터 실모를 풀기 시작했는데 포커스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거기서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실모를 풀게 됐을 때 선생님의 접근법을 최대한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어? 이거 포커스에서 봤던 문제 같은데?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포커스를 체크를 딱 열어서 그 문제와 비교를 하면서 어? 내가 이걸 잘 적용했나?에 대해서 체크를 최대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상 노트 겸 오답 노트를 이제 포커스에도 같이 적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 커리는 다들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우리 아는 친구들도 제 알고리즘 커리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라이브였지만 올해는 이제 알고리즘 커리로 더 완벽하게 또 제가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이제 포커스가 사실은 재수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강자라고 알고 있어요. 본인이 공부했던 공부 방식이랑 어? 접근법이라는 제 개념을 또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한 5월쯤에 개강이 돼요. 그래서 한 5월쯤에 포커스 강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같이 우리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저희 Q&A 아니면 저 인스타나 아니면 우리 조교팀 인스타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영상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전달해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한번 영상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인사 같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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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